안다면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겠고,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.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기겠죠? 정리하시고, 여기까지. 자, 마찬가지 색깔 입혀주시고, 색깔은 좀 다른 색깔로 입혀야 될 것 같아요. 위에 겹치지 않게끔. 그래서 좀 약간 빨간 계통으로 해서 색깔 입혀주고요. 그 다음에 저장. 얘는 1번이죠? 고정측 설치판. 그 다음 선택적 잡아주시고. 그 다음에 객치 잡아주시고. 엔터. 확인. 얘를 move로 해서 옮겨주시고. 이동시켜줍니다, 이렇게. 그래서 완성이 된 거죠, 여기까지. 그렇지. 여기서 여기까지 저장해주시고요. 다 끝났으면 이제 로켓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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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와서. 마지막으로 꽂으시고. 볼트 2개 꽂으시면 끝나는 겁니다. 자, 바라바라바라 이어서 할게. 로켓링. 로켓링. 불러오시고. 마찬가지로 얘도 치수 선 지워주시고 색깔 입혀주시고 해칭 지워야겠네 해칭 지워주고 색깔 입혀주시고 이번에 색깔을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? 요 색깔로 해서 저작 얘는 로켓링 몇 번이에요 로켓링? 9번이네요 9번 로켓링 기준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객체 잡아주시고 확인 그 다음 무브로 해서 이동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얼추 조립이 다 끝났네요 마지막 22번 찾아서 갑니다 볼트 22번 어 22번 아니네? 21번 뭐야 이거 이거 도면이 뭐 잘못됐다? 스프링이 23번이잖아 기지 여기 스프링이 왜 22번으로 잡혀있지? 뭘 내가 놓쳤는데? 뭘 내가 놓쳤는데? 뭘 내가 뭘 놓쳤는데? 뭘 놓쳤어? 볼트를 하나 놓쳤구나? 볼트 하나 누락했다? 아닌데 25, 105 25, 105 맞는데 15 어떻게 번호 하나가 누러야 된 것 같아요 찾아야겠다 이거 자 뭐 나중에 찾는 걸로 하고 다시 갑니다 요 볼트로 불러와야겠죠 M6자리 갖다놓고 치즈 지어주고 그 다음 색깔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 저장은 B 얘는 22번이 되겠죠 22번 볼트 아니 저기 조립도에 오른쪽에 부품나를 좀 봐줘요 음 안 적혀있어 도면을 내가 수정하다가 말았나봐 아니면 내가 여러분 프린트를 잘못 드렸나본데 이거 완성 안된 걸 드렸나봐 나중에 시간을 때 수정하는 걸로 하고 21번이 1번 22번 근데 22번이나 21번이 똑같아 어 똑같아서 아 여기 같아서 내가 번호를 아 여기 안 나눴구나 오케이 오케이 정리됐다 21번, 22번 상관없어 어떤 걸 써도 같은 거요? 보니까 저는 21번에서 부담으로 적혀있는데 어 그래갖 수정해야지 수정해? 수정하면 돼 자 RO 기능 이용해서 해야 회전시켜주시고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 복사 얘는 두 개죠? 양쪽으로 복사하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해서 완성을 시켜줍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잘못된 건 아니고요 여기 번호가 하나 더 추가되어야 될 것 같아요 크기는 같아요 크기는 같아가지고 번호가 하나 더 추가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22까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22 21, 22 그 다음에 여기 23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보면 여기저기 이 부분이 현재 볼트가 누락이 됐어요 볼트를 좀 꽂을 거고요 거기서 M10 요거죠? 19번 얘 카피를 뜨고 이렇게 카피를 떠서 옮겨 놓습니다 치수 다 지워주시고 일단 마찬가지지 색깔이 중요하죠? 색깔 어두운 색깔로 하나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자 조금 선이 겹쳐있냐 이렇게 자 블럭 얘는 19번이죠? 19번 M10에 그 다음 피치 피치가 아니군요 길이 길이가 25 이렇게 정리해서 저장을 해주시고 이렇게 정리해서 저장을 해주시고 다 됐으면 RO 기능을 이용해서 얘를 회전시켜줍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갖다 꽂아야겠죠? 여기도 하나 꽂아주시고 또 하나 꽂아주시고 두 개가 되겠죠? 반대쪽도 하나 꽂아주시고 다 꽂은 다음에 이제 얘를 대칭 복사 MI로 대칭 복사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끝났네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 조립도에 정면에 해당되는 거죠 그 정면에 해당되는 그런 금형 부품 또는 금형 조립 이렇게 해서 완성시켜줍니다 자 다 끝나셨으면은요 요 번호표 있죠? 번호표 어 요 앞에 번호표 요거 하나 카피 좀 하세요 번호표 카피 좀 하고 번호표 이렇게 하나 카피하시고 색깔은 빨간색 바꿔주세요 빨간색 그리고 총 23개죠? 총 23개를 복사를 하세요 CO 엔터 하셔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쭉 복사하시면 돼요 총 23개가 나와야 돼요 지금 요 요 대체복사할게요 여러분도 대체 복사합되 aí 대체 복사 몇 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열 일곱 열 어 열 11este 22개네? 하나 더 하면 되겠죠 요렇게 하나 더 해가지고wang 23개 번째 저 개사 잘못한거 같아요 스물.. 지금 스물.. 네 개를 만들었어요 저는 스물세 개까지인데 하여튼 하나씩 지우면 되니까 어..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다 됐으면 이제 이디병력을 이용해서 번호 매기해야 1번서부터 쭉 여기가 1번이 되겠네? 1번 그 다음에 얘가 2번이 되어야 되네 2번 3번 4번 5번 그거 조립도를 보고 봐가면서 해? 조립도? 조립도에 나와있는 번호들을 좀 하는거야 지금? 5번 6번 7번 왜냐면 부품 위치를 또 따져줘야 돼가지고 그런거야 8번 5번 그 다음에 9번은 어딨어? 10번은 저 위에 있는데? 10번 19번 11번 10번 9번 9번이 뭐였죠? 9번이 노캐트링 아 9번이 없구나 아 9번이 없구나 그러면은 얘네들 9번으로 얘기해 9번 10번 10번 11번 12번 12번도 없고 스프러부시 그 다음 13번 그 다음 14번 그 다음 14번 그 다음에 15번 15번도 안보니 15번 뭐야 풀 록핀 15번 그 다음에 16번 그 다음 17번 바람 그 다음에 18번은 뭐야 밀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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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19번 19번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20번 20번 어디야 그 다음에 21번 21번이 여기 21번인데 2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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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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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3번 22번 자 이런식으로 해서 조절좀 해주시고 오 오버했구만 오늘 오버했구만 오늘 자 다들 지금 피곤해 보이는데 자 이거 하나만 알려드리고 자 자유적을 합시다 여기 보세요 우선 원 다 하셨으면요 지시선 있잖아요 QL QL 버튼 치시고 QL 엔터 QL 엔터 QL 엔터 치시고 S 엔터 쳐요 S 엔터 쳐가지고 설정창으로 넘어가세요 설정창으로 넘어가신 다음에 여기 화살촉이 있죠 화살촉을 닫고 채우면서 점으로 바꿔요 점 화살촉을 닫고 채우면서 점으로 바꿔주세요 점으로 바꿔주고 확인 그 상태에서 이제 도면을 보시고 번호도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돼요 연결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클릭 esc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엔터 명령을 재입력한 다음에 클릭 연결시켜주고 esc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로 클릭하고 연결 esc 4번 파취판 엔터 치고 연결시켜주고 esc 이렇게 해서 쭉쭉쭉 연결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스페이스 블록이죠 스페이스 블록 그 다음에 6번 6번이 뭐야 6번은 3일판 3일판 6번 7번 합일판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주시고 그 다음 8번 8번은 밑에 가동축 설치판 그 다음에 9번 9번은 로켓트링 그 다음 10번 10번 10번은 하코아 그 다음에 11번은 상코아 그 다음에 12번은 12번은 프루부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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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13번 13번은 가이드부시 그 다음에 14번은 가이드핀 그 다음 15번은 스프루로핀 그 다음 스프루로핀 그 다음 16번은 리타핀 그 다음 17번 17번은 스톡핀 18번은 밀핀 19번 볼트 20번은 볼트인데 4개짜리 21번 짧은거 4개짜리 22번 2개짜리 23번 하나짜리 스프링이군요 스프링 20번은 볼트 2개짜리 스프링이군요 4개짜리 스프링이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